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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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아이, 예쁘다. 엄마가 생선을 주는 거 있어요? 이리 와봐. 이게 뭐야? 공주야, 이리 와봐.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네. 자, 이리 와보세요. 올라가서 엄마 봐볼래? 어휴, 몸이 옆으로 쓰러져. 태식아, 너 이 생선 친구랑 놀으라니까. 왜 도망갔어? 근데 궁금해. 야, 열쇠를 왜 그래? 갑자기. 저기. 저기요. 열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오, 우리 태식이가 좋아하는 열쇠를 생선 친구 배 위에 올려보자. 야.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이제는 무섭지 않아? 여기다 올려볼까? 여기다 올려볼까? 오미? 호우. 근데 내가 봐도 좀 무섭긴 무섭다. 그치? 우리 태식이는? 걱정이에요. 이거 엄마가 비싸게 주고 산 거야. 안녕, 안녕. 안녕하세요 쌀, 쌀,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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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오, 이제 깨물어 오오, 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 오, 먼저 공격해 이제 그래, 네가 공격하고 나면 이제 또 건들 수 있지 꼴이 움직이는 것 봐 너 완전 깜짝 놀랐어, 또 깜짝 놀랐어